반갑습니다. 손해 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재배학은 범위가 많아가지고 제가 전체 강의를 다 해드리지 못하고 요약강의는 작년 강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저는 농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이쪽 전문 분야의 사람도 아니어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알려드리니까 혹시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문항, 상법, 보험평 25문항, 농재병 25문항 50문제 끝나고 이제 51번부터 해서 75번까지가 그죠? 재배학 원예작물학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좀 작년에 좀 쉽게 나왔었고 재배학이 매년 출제가 되는 토양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재해에 관한 부분 토양도 문제 잘 나오는데 빠졌고 재해의 종류나 재해 양상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 막 뭐 재해의 특징을 적어놓고 이게 어떤 재해인가 이거 찾는 것들 항상 있었는데 재해에 대한 부분도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필수원수 꼭 한 문제씩은 나오죠? 필수원수에 관한 부분도 빠졌어요. 그죠? 그 토양이나 재해에 관한 부분 필수원수에 관한 거는 요약강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소의 식용 부위에 따른 분류 중에 화채류에 속하는 것 꽃처럼 생긴 거 말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문제 이거 다른 거 몰랐다 하더라도 브로콜리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브로콜리하고 우리가 대표적인 거 콜리플라워 브로콜리는 초록색으로 생겼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몽골몽골몽골몽골몽골 생긴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색으로 생긴 거 콜리플라워에요. 그죠? 자 브로콜리나 콜리플라워는 맛은 뭐 어떤 단맛이 있다거나 어떤 신맛이 있다거나 특징적인 맛은 없는데 몸에는 좋다고 해요. 그죠? 양배추는 자 엽체류네요. 양배추도 잎을 먹는 거잖아요. 엽체류. 우엉. 우엉 같은 경우는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죠. 자 그 다음에 음... 볼게요. 또 뭐가 있나? 고추. 고추는 어디에 속할까요? 고추 혹시 여기 한번 볼까요? 가짓과. 가짓과에서 과체류에 속하네요. 과체류. 우엉은 여기에는 없네요. 그죠? 우엉은 무처럼 땅속 이 아래 거를 묻는 부분이라서 그죠? 그것도 근체류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그죠? 잘 모르겠네요. 우엉은. 그죠? 그게 등이 뿌리인지 그죠? 직근유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엉? 요렇게 깊게 요렇게 생겼거든. 땅 밑으로 깊게 파고들거든요. 주로 그런 게 당검무가 그렇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또 근체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작물의 건물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을 말하는 요수량의 가장 작은 것. 이 요수량은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수량이 가장 큰 것. 명아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작은 것. 기장. 요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죠? 요수량이 작은 식물. 수수나 옥수수, 기장 같은 게 되겠고요. 요수량이 큰 것. 호박 포함됩니다. 호박, 알팔파, 클로버 같은 것은 요수량이 큰 것. 그 중에 요수량이 가장 큰 것. 명아주, 가장 작은 것. 기장. 요거 정도 알아주세요. 53분. 3번. 수분과잉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분이 많이 공급됐을 때 일어나는 장애다. 그죠? 생장이 세퇴하고 수량도 감소합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생장 세퇴해요. 그죠? 건조 후에 수분이 많아. 만이 공급되면 열과 등이 발생한다. 그죠? 수분이 많으면 우리 뭐죠? 복숭아나 포도 같은 거 이런 뽕 터지는 거 있죠? 그죠? 과일이 숙기에 뭐 이제 우리 이제 열과에 대한 거는 우리 이 가문이 가면 이제 통치기에 나오잖아요. 과일이 숙기에 그죠? 뭐 수분을 많이 흡수했는데 그 뒤로 고온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수분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팡!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 말하죠? 열과라고 하죠? 자 뿌리에 활력이 높아진다. 뿌리에 그죠? 사소 공급도 안 되고 그죠?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활력이 세퇴하죠? 그 다음에 식물이 웃자라게 됩니다. 물 많이 주면 우리 집에서 식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물 많이 주면 가늘게 길게 빨리 자라죠? 고온장애에 관한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 발화가 불량됩니다. 품질이 저하됩니다. 착화가 불량됩니다. 물을 많이 줘도 그렇지만 고온, 그러니까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하면 추대가 지연되는 게 아니라 추대는 우리 막 상추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때가 올라오는 거 말하죠? 배추도 마찬가지. 날씨가 따뜻하면 훨씬 빨리 올라와 버리죠? 그래서 추대가 더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냉애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걸 어떤 냉애이냐? 어떤 냉애, 냉애가 우리가 자연행 냉애가 있고 지연행 냉애 있고 병예형 냉애 있고 혼합형 냉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잘 기억해야 되는 건 장애형, 지연형, 병예형은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자, 장애형 냉애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시기가 유수 형성기에서 계약이란 말이 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수 분열기가 나온다든지 수정이 불량되었다든지 이로 인해서 불임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장애형입니다. 자, 여기는 냉온이 간 좌항성이 약한 시기에 정원의 접촉으로 뚜렷한 피해를 받게 되는 냉애, 냉애인데요. 이건 장애형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냉온이나 일조 부족으로 생육이 늦어지고 등숙이 충분하지 못해 감수를 초래하는 냉애. 생육이 늦어진다는 자체가 그냥 지연된 거다. 이 말 속에서도 바로 지연행 냉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등숙기, 등숙지연, 등숙불량 이런 게 나오면 지연형 냉애입니다. 자, 생육 초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장애형은 개학이 때다, 그죠? 좀 더 뒤다. 지연형은 초창기에, 장애형은 한참 크가는 시기, 유수형승기에 개학이까지다, 그죠? 그 다음에 병여형이네요. 병여형은 도열병 같은 게 병여형이고요. 암모니아가 축적돼서 생기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C4 작물이 아닌 것은 C3, C4 작물 이야기가 한 5일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안 나왔는데 C3 대표적인 거, 벼, 보리 이런 게 C3 작물이고요. C4는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옥수수. 한 개만 다르고 이것만 찾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에 칠 때는 왠지, 이거 함정 아닐까? 이거 다 수수, 수수, 수수인데 이것만 보리는데 이거 하면 이거 왠지 아닐 것 같아. 사탕수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른 거 찾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C4 작물은 내건성 작물이에요. 건조해도 잘 버티고 사는 거, 건조해도 잘 버틴다는 건 수분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수분을 보존해가지고 기공을 딱 닫아버리고서 강압성 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C4 작물은 옥수수류가 되겠고요. C4 작물의 광 보상점은 낮고 광포화점은 높다. 이거는 이제 5회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내건성 작물들이 되겠고. 캠 식물 한 번씩 또 나올 수 있어요. 캠 식물은 밤에 공기를 열어가지고 COT를 고정하는 거라고 했고 껍질이 보통 딱딱한 것들 있죠? 두꺼운 것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거, 파이리플, 바나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번. 작물의 일장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왜냐면 항상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장일식물이냐, 단일식물이냐, 중일식물이냐 이거죠. 그죠? 장단일식물이냐 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중성식물이냐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왜? 종류가 너무 많아. 그죠? 호원성식물이냐, 호냉성식물이냐 이런 거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장일식물, 단일식물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해요. 그 중에 단일식물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식물 중에 하나더라. 18시간, 16시간 장일 조건에 개화가 유도되는 게 장일식물이고요. 시금치, 완두, 양파, 감자 등이 되겠네요. 자, 상추는 장일이면서 호, 냉성 이런 거죠. 그죠? 자, 단일은 18시간에서 10시간의 단일 조건에 개화가 되는 건 맞아요. 이게 맞는데 가지, 콩, 오이, 호박. 콩, 오이, 호박까지 맞아. 근데 이게 어려웠다. 이 문제 어려웠어요. 가지는 중성식물에 속하는 겁니다. 가지. 자, 일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중성식물. 토마토, 당근. 여기도 일부러 살짝 빼놓은 거죠. 원래는 여기 가지도 들어있죠. 샐러리도 들어있고. 그죠? 자, 좁은 법위에서만 화성이 유도되는 거, 정일식물이라고. 이거는 중간식물이라고 하네요. 자, 정일식물의 대표적인 거, 사탕수수. 사탕수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단일식물 기억해 둡니다. 단일식물은 8시간에서 10시간, 단일상태에서 화성이 유도, 촉진되는 식물이네요. 장일일 때는 개화가 져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걸로 단일식물은 안기팁으로 적어요. 이거 단일식물 안기팁 저 외웠었거든요. 자, 담벼들, 딸국, 드태는 콩, 옥 이렇게 했는데 포까지 같이 넣을게요. 담벼들, 딸국, 포, 콩, 옥. 담벼들, 딸국, 포, 콩, 옥. 그 다음에 꽃만 했을 때는 나뭇코. 이렇게 했고. 이제 국화폰세티아는 주로 단일식물을 굉장히 많이 넣는 단일식물이고요. 도꼬마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식물을 처음 시험했을 때 도꼬마리, 도꼬마리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도둑놈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놈 풀을 이렇게, 옷에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시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붙어가지고 옷에 탁탁 달라붙는 거 있어요. 그냥 도꼬마리인데요. 도꼬마리 가지고 처음으로 단일식물 시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꼬마리가 있는 거예요. 단벼들, 딸, 구, 포, 콩, 단벼들, 딸, 구, 포, 콩, 단벼들, 딸, 구, 포, 콩, 단일식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벽, 콩, 옥수수, 수수, 담배도 단일식물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안기팁 안에 쭉 한번 봐주시고요. 대표적인 거 꽃 중에서는, 화해 중에서는 국화, 폰세티아 기억해 두시고요. 나뭇코, 나팔, 나팔꽃, 목화, 코스모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소원의 바람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광풍은 증산작용을 억제한다 이거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죠. 광풍이 바람이 많이 불면 어때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광합성은 어떻게 돼요? 억제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풍은 매개군청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수분과 수정을 방해합니다. 자, 열을 삐앗아서 작물청을 저하시키죠. 그 다음에 해안지간에 염분피해, 염풍피들이 있습니다. 강풍은.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필수원소 중에서 염록소의 구성성분으로 다양한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것. 필수원소, 이것만 가지고도 많이, 어, 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제가 조카가 인질로 잡았어요. 누구한테? 마황한테. 그죠? 마황한테. 그죠? 마그네슘. 그죠? 조카가 인질로 잡혔어요. 마황한테. 이거 필수원소 아니죠? 필수원소 아니죠? 필수원소가 지금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필수원소. 그 중에 이거 효소 반응하는 거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필수원소만 알았다 하더라도 필수원소 가지고, 어, 접혀가고 이 둘 중에 하나 탁! 집어서도 됐겠네요. 그죠? 염류 직접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염류가 직접 됐다는 것은, 막 이렇게 비료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많이 영양분이 막 이렇게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죠. 염류들이 직접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객토를 해야 되죠.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깊이, 신경, 깊은 가리를 해줘야 되고, 무기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기물을 사용하죠. 심경과 객토 있고요. 흡비, 흡수하는 것들, 흡비 작물들 재배해야 돼요. 그죠? 다음에 담수 처리해서 좀 엮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이런 거. 다음에 피복제를 제거해 주는 거. 제거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염류로 직접 안 되게 적정한 시비하는 거는. 그렇겠죠? 벼의 수바라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수바라 이거 한번 가져왔고요. 제가 이 감옥 교재에 있는 거, 제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수바라는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막 도복이 일어나는 재해들, 쓰러지는 재해들, 그죠? 비가 많이 온 거, 그죠? 집중호우들이 왔으나, 집중호나 태풍구 같은 거 와가지고 배가 쓰러졌어요. 쓰러진 상태에 있으면 밑에 아래쪽에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이 돼서 거기서 싹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실은 빳빳하게 이렇게 우리가 벼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습이 높고 자기가 수바라가 될 수 있는 적정한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발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도복이 되었을 때 수바라가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어서 수바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도 수바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실기에 종실이 이 싹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거 맞나요? 이 싹에 달린 채로 싹이 트는 거 맞죠? 결실기에 벼가 우기에 도복이 되었을 때 제가 도복 되었을 때, 그죠? 쓰러졌다, 그죠? 그때 발생하더라.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바라가 잘 발생하더라, 됐고요. 휴먼생이 강한 품종이 약한 것보다 수바라가 잘 발생하더라. 휴먼생이 강하면, 그죠? 잘 발생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정식기에 가까워지면 묘를 외부 환경에 미리 노출시켜요. 우리가 육묘한 거를 외부 환경, 햇빛을 좀 쬐가지고 다시 이렇게 딱 우리가 싹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가요? 햇빛을 좀 이렇게 경화시키는 거예요. 좀 딱딱해지라고, 그죠? 모종을 좀 굳히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경화라고 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게 잘 나와요, 춘화. 춘화는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 안 나왔어요? 경화가 나왔어요? 춘화는 버넬리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자, 개화를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조원에 뒀다가 다시 이제, 조원에 두면, 조원에 뒀다가 다시 올라와야, 공원에 올라와야, 이제 개화가 되는 것을 말하고, 조원 처리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춘화 처리에는 종자춘화형이 있고, 녹식물, 춘화형 식물이 있고 그러네요. 종자형은 배추, 무, 무, 배추, 녹식물, 춘화형은 양배추, 양파, 당근, 요것도 잘 나옵니다. 버넬리제이션이라고 돼서 나오고요. 종자춘화형과 녹식물, 춘화형 구분하는 것도 나와요. 나오고, 춘화형 식물이 언제 때 감흥하는지도 나와요. 종자춘화형은 체아종자 때 감흥을 하더라, 녹식물, 춘화형 식물은, 그죠? 식물체가 일정 정도의 크기가 도달했을 때 감흥하더라, 이런 거 다 잘 나오니까, 요거는 참고로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63번이네요. 요것도 한 번씩은 꼭 나오죠. 분식 방법. 산목인지, 치목인지, 그죠? 분주인지, 접목인지, 그죠? 산목은 어떤 거예요? 산목은 딱 꺾는 거잖아. 이렇게 가져왔으면, 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심는 거. 이렇게 우리 상토같은 데 탁 꽂아가지고 심는 거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번식 방법이에요, 그죠? 산목이 되겠고, 뿌리 부분에서 생긴 거. 뿌리, 뿌리 나누는 거잖아요. 뿌리 나눠가지고, 뿌리가 아주 많은 건 뿌리 나누, 뿌리를 나눠가지고 옮겨 심는 거. 요거는, 그죠? 분주라고 합니다. 그죠? 접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산목은 탁 잘라가지고 상토같은 데 심는 거지만, 접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나무를, 서로 다른 나무를 이렇게 접붙이는 거. 요렇게 접붙이는 거, 접목이라고 하죠? 또는 뭐, 요렇게, 한쪽은 요렇게 하고, 한쪽은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 그죠? 나무가 서로 다른 나무를 붙이는 거잖아, 그죠? 접목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접붙이기, 접목은, 그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음, 치목은 희무지, 희무지는 요렇게 꺾어갖고, 요렇게, 요렇게, 요기서 바로 싹이 날 수 있게끔, 꺾어버리는 게 희무지죠, 그죠? 자, 육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자,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절약되죠. 예, 직파 뿌리는 거다. 육류는 모유를 키우는 거니까, 종자가 훨씬 절약돼요. 바라도 균일하게 올라오죠. 그죠? 육류 화물에서 수확기, 추락이 앞당길 수도 있죠. 육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이용도와 해농도가 훨씬 높죠? 높아집니다. 자, 한계일장보다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끼리. 이것도 당일식물이잖아요. 그죠? 단일식물이 지금 두 문제나 나왔다, 그죠? 여기 제일 앞에, 이것도 당일식물, 단일식물이 나왔고. 실제로 단일식물만 묻는 문제도 나왔네요. 국화, 포인세티아, 그죠? 담벼들, 딸굽, 포콩, 먹도는 담벼들, 딸굽, 포콩. 이렇게 여시면 되겠고요. 자, 벼, 그 다음에 그죠? 그 들깨, 그죠? 딸기, 국화, 그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잘 나와요. 그죠?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꽃 중에서는, 그죠? 나뭇콕 기억하시라고 했죠? 국화, 포인세티아, 기본으로 같이 오고요. 자, 사도시, 저장시,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절야류. 사도시에도 저온장애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 열대장물 찾으라는 거예요. 열대장물. 열대장물이 이제 그 재배학 책 공부하다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극락조하고 안스리움. 안스리움은 극락조는 우리가 보통 뭐 학원에 가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는데 안스리움은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 나무, 그 이렇게,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색상 있는 잎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들어가지고 안스리움은 굉장히 좀 예뻐요. 그래서 많이 좀 키우는 작물이고 극락조는 난처럼 생겼는데 이 극락조처럼 생겼어. 이렇게 올라온 게. 그래서 극락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극락조하고 안스리움은 열대장물로 대표적인 거니까 좀 암기를 해 주셔야 해요. 자, 채소작물의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불로. 온도 적응에 따른 거는 어떤 거? 혼행성이야? 호온성이야?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죠? 혼성,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 혼행성, 좀 선을 한 거 좋아하는 거.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외우셔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정확하게 외워야 여기에서, 여기에 이걸 묻는 거면 그걸 바로 찾으면 되고 그거 아닌 거 묻는 거건 내가 외운 거 외에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온성을 외우거나 또는 호랭성을 외우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호온성을 암기했어. 그죠? 주로 열매. 그죠? 열매 맺는 것들이네요.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그죠? 그러면 내가 호온성을 외웠다고 한다면 호온성 있는 거 찾으면 오이 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고추, 그죠? 가지. 이것만 알았어도 이 호온성이니까 나머지 여기에 파면 안 되는 거. 딸기, 상추가 혼행성이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암기를 하십시오.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장 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네요.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배학이 이거 잘 안 나와요. 책에. 이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이런 전처리에 관한 부분들까지. 그래서 아마 처음 보는 저페보는 문제였을 거다. 기출에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유사 뭐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수박은 고온기 수확 시에 풍원이 높아 수송할 경우에 부패하기 쉬워요. 수박은 계속해서 익습니다. 따가지고도. 계속 어떻게 한다? 예능을 하더라. 감자는 수확 시에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긴 게 빨리 암울기 위해서 큐어링 작업을 하더라. 그죠? 우리 메뉴큐어 하는 것처럼 뭔가 뭔가 이렇게 큐어링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마늘은 휴면이 끝나면 싹이 자라서 상품성이 저하될 수 있어요. 휴면이 끝나면 싹 금방 올라옵니다. 마늘은. 그죠? 우리 마늘 보관해보면 아시잖아요. 봄쯤 되면 싹 올라오는 거. 그죠? 땅에 심지 않아도 싹 올라오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맹아 억제 처리를 하더라. 그죠? 저장 시에 싹이 올라온 거. 그게 이제 빨리 싹 튼 거를 지연시키는 거죠. 자, 결구 배추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더라. 아니고 결구 배추는 땅 속에서 보관합니다. 무 같은 경우도 땅 속 보관하잖아요. 그죠?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과에 속하지 않는 것. 블루베리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블루베리는 진달래과예요. 진달래과. 나머지 여기에 있는 거 다 장미과거든요. 블루베리 진달래과 좀 특이하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꼭 블루베리 진달래과 기억해 주십시오. 자, 멀칭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굉장히 좀 편의학이 나왔죠? 재배학 시험. 쉽죠? 지금. 그죠? 아, 평상시보다 훨씬 쉽게 나왔어. 보통 때보다. 멀칭의 목적으로 오른 것은 휴면을 촉진시킨다, 단위를 촉진시킨다, 단위 결과를 억제시킨다. 이거 다 몰라도 멀칭은 뭐예요? 비닐을 덮는 거잖아요. 잡초 발생 억제시키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병충해 방제 방법. 병충해 방제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거냐? 물리적인 거냐? 아니면 생물학적인 거냐? 아니면 재배학적인 거냐? 그죠? 자, 물리적인 거냐? 물리적으로 어떤 걸 막 행하는 행위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토양을 가열하더라. 그죠? 증기를 소독하더라. 이런 거예요. 생리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어, 살아있는 거 이용하는 거. 천적건충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배학적인 거. 재배학적으로 어떻게 윤작, 잡부체계를 변경하는 거. 이거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이거 나온 거 만기 하시지 마시고 물리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재배학적인 거 다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빠지지 않고 항상 출제되는 거. 병해죠. 병해. 병해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해요. 자, 세균의 의향구냐? 그죠? 진균의 의향구냐? 바이러스의 의향구냐? 그 다음 우리 파이코플라즈마 있죠? 네 개 다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이거 암기팁 이용하세요. 그냥은 힘들어요. 자, 진균. 곰팡이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진균의 의향구는 흰 가루를 타서 역노를 했다. 흰 가루탄 역노 해서 흰 가루병, 그죠? 그 다음에 녹윤병, 녹윤병, 그죠? 탄저병, 역병, 순서대로 가면 흰 가루병, 탄저병, 역병, 녹윤병 이렇게 돼요. 흰 가루탄 역노, 흰 가루를 타서 역노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세균의 의향구는 우리 2과목에 과소화상병 있죠? 과소화상병의 의향구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고 우리 2차 시험에 예전에는 1과목이었는데 지금 2과목으로 넘어갔죠?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그죠? 그게 과소화상병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과소화상병은 세균의 의향병입니다. 세균의 의향병은 암기팁이 저는 세무, 푹, 개, 암, 해서 화상병까지 넣어서 암, 화, 세무, 푹, 개, 암, 화, 세무, 푹, 개, 암, 화 해서 암, 불자만 땁니다. 자, 세균성이기 때문에 세, 그죠? 물음병, 풋마름병, 개양병, 그죠? 암, 근두암, 종병, 그 다음에 화상병. 그래서 꼭 이거는 진균이냐, 그죠? 세균이냐, 암기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냐, 그것도 암기하셔야 해요. 그죠? 나머지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많이 나오는 거는 사과나무 고즈병, 그죠? 모자이크병, 입마름병.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도 예전에 이것만 따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오갈병, 빗자루병, 파이코, 플라즈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죠? 그죠? 자, 아닌 거 찾는 거, 그죠? 균류에 의한 거 찾는 거는 흰가루탄, 영노, 탄저병만 알아도 이거는 진, 그죠?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음, 요거 또 탄저병이 있네요. 이거 아니다. 그죠? 자, 불안병도 대표적인, 어, 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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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류에 의한 거네요. 불안병. 불안병은 그, 전보관 돼서 많이 발생하는 게 불안병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온실형은, 이건 암기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몰라서, 하나쯤 틀려도, 아예 몰라서 틀리는 거 있어도, 뭐 60점은 넘을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온실형은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외지붕형 온실이 있네요. 그죠? 지붕에 맞네요. 삼사지붕형, 양쪽지붕형, 그죠? 자, 그 다음에 연동형, 별로형, 둥근지붕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별로형 같은 경우는 키 큰 작물을 재배할 때 많이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별로형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 아예 모르면 그냥 이제, 뭐죠? 우리가 흐리말하는 찍죠? 찍기하죠. 그죠? 외우셨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 몰랐으면 찍기 해야 되는 문제. 자, 74번, 피복제중 투과율이 가장 높은 연질필름은, 있죠? 연질필름. 연질필름은 매해, 이거 역시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예요. 5회 때도 연질필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출제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질필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PE, PVC, EVA, 다른 말로 폴리, 에틸렌, 폴리, 염화비닐, 에틸렌, 아세트, 산, 비닐, 요거까지 다 인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연질필름은 다 좀 나왔다. 실제로 보죠. 근데 투과율이 가장 높대요. 투과율이 가장 높고,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거, 그죠? PE필름, 폴리, 에틸렌 필름이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해요. 자, 연질필름, 그 다음에 경질필름,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는데, 특히 연질필름의 종류 기억하셔야 하고요. 투과율이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폴리, 에틸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맥수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맥수경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양액재배에요. 양액재배. 토양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양액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물같이 생긴 수액이 있죠? 그걸로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 당연히 산소공급장치 있어야죠. 그래야 뿌리가 숨으시죠. 그죠? 산소공급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맥재배,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많이 저 뒷부분에 있는 거에요. 이게 원액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액액에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여기까지는 공부 많이 안 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셔서 한두 개 틀려도 60점만 넘을 수 있으면 되니까. 요거 이제 다맥수경이란 것 자체가 양액재배라는 것만 알아서도, 그죠? 산소공급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요거 금방 맞추셨을 건데, 이 다맥수경 자체 이게 뭐지? 이거가? 이러면 이제 문제 맞추기 힘들죠. 원액 쪽에 재배학과 우리의 원액학으로 나눠지잖아요. 저 원액학 저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고, 원액학 쪽에 있는 내용들도 이제 점점 더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죠. 예전엔 앞쪽에서 많이 나왔죠. 저 앞쪽 재배학 검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 앞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뒤쪽 부분도 많이 나오고, 뒤쪽 부분은 병충해 우리 농약 사용하는 데서 농약 속도, 농약 속도 뭐 색깔을 막 구분하죠. 분홍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청소한 것까지 이제 시험에 점점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 뒷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책 이제 제가 그 요약에는 그까지 완전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정도는 사서 보시잖아요. 뭐 1차 한 권으로 끝내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어떤 책을 사더라도 1차 한 권 정도 구입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이게 정말 좋으니까 이 책 보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1차 관련된 한 권으로 끝내기 책 한 권 정도 사셔가지고, 상법, 보험편, 농업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재배학 정도는 쭉 전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나온 기출문제하고, 모의 문제들 풀어보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한 권 정도만 풀어봐도, 공란의 60점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배학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토양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필수원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재해와 관한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 부분 빠지고 나머지 또 들어올 만한 것들은 또 들어왔어요. 아주 가볍게, 그죠? 이 정도의 깊이로만 재배학이 나온다면 좀 재배학에 대한 부담감을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죠? 그렇게 되길 바래야겠습니다. 농재법은 차라리 이렇게 나와도 공부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짝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배학은 워낙 범위가 강범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카페에 제가 올려 놓은 모의 문제들하고 500선 문제들 있죠? 그 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히 구독자만 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문제들은 꼭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1차 요약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쉬었다가 저도 이제 기본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죠? 가지고 그 다음 주 3월 14일 14일 셋째 주인가요? 14일 14일부터 해서 기본서 강의 원래는 저희가 핵심 요약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죠? 기본 개념 강의가 다 끝나가지고 그 끝나고 핵심 요약만 해가지고 요약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본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핵심 요약 강의 대신 기본서 강의로 대체를 할게요. 대체를 하고 기본서 1, 좀 1과목 2과목으로 안 돼있고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서 1권 2권 같이 한번 쭉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